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우수전시로 선정된 그 가운데 땅의 기획 및 연출을 맡은 전민경입니다. 이 전시는 시간이 펼쳐져 땅이 되다라는 문장에서 출발했는데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시공간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시간의 흔적이 역사라면 앞으로 경험해 나갈 시공간은 과연 어디고 어떠한 장소로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전시장에서 우리의 삶 전후의 시간들이 마치 땅처럼 어떤 지역으로 존재하고 그 지형을 한눈에 볼 수 있다면 어떨는지 가정했습니다. 나아가 그것들이 모색하는 지도는 단순히 땅 위에 길을 찾아나가는 지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심리지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전시는 총 5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땅의 역사, 잃어버린 이야기, 가운데 땅의 형성, 잃어버린 길, 그리고 가운데 땅의 사람들의 소주제로 이루어졌고 하나의 통제 불가능한 이야기를 현실과 영적인 시간으로 구분하고 혼성하며 펼쳐지는 현대미술의 모험소사입니다. 성경화는 도심, 환경, 공간에 따른 심리적인 지형도를 개념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빛을 설치한 이 일련의 지형도 작품은 하나의 추상적인 풍경이자 관객을 감각적 채용으로 이끄는 경험적 풍경을 소개합니다. 문성식은 드로잉과 회화를 통해 삶의 풍경과 그 속에 미묘하게 드러나는 본능적인 지점을 묘사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김홍도와 정선의 산수화에서 영감을 받은 신작 유아 드로잉을 통해 상상과 실제의 풍경을 혼성적으로 보여줍니다. 최하늘은 이 전시에서 마치 주변의 존재들을 상기시키는 인격적으로 운유된 조각작품들을 총 다섯 가지의 주제에 따라 공간특정적으로 구현했습니다. 김수자는 강제노역이 희생된 문명의 흑인노예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이 작품을 통해 역사가 환기하는 소외된 인물을 회고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사회적, 정치적, 개인적 화두를 상기시킵니다. 카라워커는 창세기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역사적 사건에 일면, 특히 격변기 산업화에 희생된 노예들의 역사를 고발하며 당시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애니메이션 작품을 통해 소개합니다. 문소연은 불안전하고 원초적인 정서를 공간 맵핑 작업으로 소개합니다. 아로코미술관의 내부와 외부들이 미술관의 소외된 공간에 투사되며 제3의 공간과 차원을 상상하도록 합니다. 오챙은 시대를 지배하는 관습과 고정관념, 그리고 계급 상승을 위한 지식의 추구가 지니는 문제적인 일면을 총 다섯 개의 소주제로 구분하여 단평영화로 소개합니다. 폴메카시는 다소 자극적이고 기괴하며 공격적인 표현 방식으로 표출되는 작가 본인의 퍼포먼스 영상 작업을 통해 제도권 미술을 비평하고 나아가 작가로서 지니는 미술 현장의 현실을 비평했습니다. 폴린 부드리와 레나트 로렌즈는 듀오 작가로서 사회적인 행태와 그에 반응하는 주변의 사물을 인격적으로 운유했습니다. 폴체는 히라피극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폴리펜모스를 설치 작품으로 소개합니다. 노래와 전설이 풍부하다라는 의미의 외눈박이 거인 아들은 마치 중간계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상기합니다. 강동준은 도시 풍경을 관찰하고 그 관찰적 시간을 기록하며 밤과 낮, 땅의 질감, 흔적들을 통해 시간이 이미지화되는 과정과 그 이면에 작가가 기록하는 수행적인 지점을 나타냈습니다. 배우 지현준은 2막과 5막에서 사랑을 위해 모험을 떠나며 삶의 풍파를 통해 성장해 나가는 두 시간 속에 존재하는 인물 베렌을 연기합니다. 그래도 여기 온 게 나중인 게 좋을걸 임새별은 무용가이자 안무가로서 1막과 3,4막에서 베렌의 연인 루시엔으로 등장합니다. 베렌이 온전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이 꿈과 함께 도전에 부딪히고 극복하는 인물을 나타냅니다. 우치와 세븐, 전시장의 공간별로 울려퍼지는 소리의 서사 곧 사운드 스케이프를 디자인했고 공연 음악을 작곡 및 실현했습니다. 조명 디자이너 김아린은 전시의 시간과 퍼포먼스의 시간이 하나의 전시 공간에서 다른 상상력을 촉발할 수 있도록 5개의 주제에 따른 감정을 조명으로 번역했습니다. 김신룩은 목소리 배우로 전지적인 시점으로 다른 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환기하는 영혼으로 요련합니다. 그 가운데 땅 제목은 우리에게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 판타지 소설의 대가 J.R.R. 톨킨의 첫 소설, 실마릴리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톨킨이 소설가이기 이전에 언어학자였고 그가 형성해 나간 섬세한 생각들의 구조가 흥미로웠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우리의 시간이 삶과 상상 속 영역에서 발휘되는 조형적 상상력이 어떤 괴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지점을 생각했습니다. 장소로서의 땅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땅, 무엇인가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기억을 통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 역사의식으로 정착된 땅이라면 그 땅이 지정되지 않은 장소, 나아가 허구적인 면모를 꿈꿔볼 수 있는 전시공간에서 작품들이 조형적인 특징들을 통해 펼쳐졌을 때 무엇을 질문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곧 이는 장소로서 그곳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땅, 그것이 장소로서의 땅임을 환기했고 그 장소의 소유는 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결단에서 비롯되지 않을런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시장에서 세계사에 따른 장소의 편린을 논의하기보다 우리가 감정이 동화되고 오감을 통해 감각하는 소리, 조명, 퍼포먼스들을 통해 작동하는 서사, 곧 움직이는 이야기를 우리 개인의 심리와 정서, 나아가 지금의 상태에 비롯되어 바라보고 경험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전시와 공연이 함께 어울리며 다른 차원의 상상적 시간성을 도전하는 그 가운데 땅은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터전이 회고하는 작은 역사와 그에 따라 선과 악이 뒤섞여있는 복합적인 삶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 속 개인을 존재적으로 해석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르코 미술관에서 열리는 절시로서 퍼포먼스로서 그 가운데 땅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한 모습을 투사하지만 시간적으로는 현실을 초월한 상상의 무대로서 참여작품들을 존재적으로 비유하고 본 창작적 세계관으로 운유해보고자 합니다.